물이 아직도 안 말랐어. 대박 뭐지? 왜 안 말랐지? 아, 혹시 크리스마스 앞에 보여드릴까요? 크리스마스에 담아둘을 넣어줘요. 크리스마스에 담아둘을 넣어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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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에도 예쁘다. 그치? 너무 예쁘다. 파티하고 싶다. 조금만 더 화려하게 사가지고 다이소에서 해야겠다. 다이소 들어가면 안 돼. 다이땡에서. 다이땡에서. 지금 부족하잖아. 약간 아쉽긴 하는데.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었으면 좋겠다.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었으면 좋겠다. 걷는 거 있어. 걷는 거 있어. 이까지도 걸었잖아. 진짜 가벼워서 움직인다고 하네. 맞춰줘. 여기를 앞에 놓으면 좋겠는데. 이게 훨씬 이쁘네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느낌 한번 볼까? 잠깐만. 뭐 하시려고? 아 러그 느낌이야? 아 러그 느낌. 이거 이따 생각해봐요. 더 예쁘고. 그쵸. 근데 저기 리모델링을 하면 자갈이 있으니까 난 자갈 속에다 얘를 나무처럼 심으려고 했어. 자갈 있어요? 응. 자갈이 있어가지고. 궁금하지? 여기서 둘 다 한 번씩 덮은 거. 요거는. 빅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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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쇼. 지나갈게요. 지나고 나서 한번. 덮어. 덮어. 살살. 살살. 한 번만. 좀. 이렇게. 자. 여기.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예약도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?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저번 주예요 예예 맞아 攫FLUTA 아 저의 Far Loo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장님 대신에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집에서 보시고 환경을 좀 없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괜히 더 키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쓰는 젤 와이퍼 도둑하게 왔군요 칼질이 쉽지 않구나 저희 재고유가 없었던 이상한 파우더 블랑블랑해서 파우더 블랑블랑한 파우더 블랑블랑 와 진짜 크다 위치 맛있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눈 살짝 가득 가능하고 어우 이거 정말 좋은데요? 오늘 아침 만들 때 미용하게 한번 사용해봐야겠어요 이런 건 또 겨울 되면 또 금방금방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둬야 해서 원장님 또 미리미리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또 흰색깔 눈꽃바츠들 그리고 아이든 금색깔 눈꽃바츠들 이런 건 진짜 사도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서비스로도 신 스티커 어? 구찌구찌구찌 ocz Esina kujudoing h 네. 이건 저희 이달이 앞에서 먹었던 아이들. 분명 골저스 슈블링이 들어가는 테두리 스와들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다음달에도 꾸준히 이달이하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아이들도 테두리 스와들 옆에 붙일 때 테두리에 감싸는 이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구요 그냥 심심하지 않게 옆에 데코 해놓으면 은근히 화려해 보이더라구요 원장님 대신에 하는 언박싱 끝! 자 이번엔 오디션 보는 것 같잖아요 은재쌤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가위로 해도 돼요? 가위로 해도 되고 가위로 해도 되고 와우 이걸 해보다 네 우송관이 안나오게 해주세요 자 살면서 이런 건 없을거야 우와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아 아 여기에요 여기 네 기본템 말도 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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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습을 또 찍고 싶네 아 이렇게 찍는 모습을 찍고 싶다 아 즐겁다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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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무슨 유튜버 수강 그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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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해주세요. 이게 뭔가요? 이게 뭐예요? 아까 저처럼 날려주세요. 뭐예요? 오! 오 밖에 안 나와. 뚝딱이 말고요. 요. 트리에 쓰이는 별. 이거 기본데? 이거 뭐예요? 이거는 부족할 틈이 없어요. 선생님이 내일 샤누씨 때문에 우와 비숑이다. 만두다 만두. 우와! 손 떨려요? 떨리는 게 보여요? 만두. 이거는 서비스인가요? 그런 거 같아요. 음. 으음. 풍더 네일이 플러피. 음. 이거 신상입니다. 오. 아 이거 본 거 같아요. 인스타에서 한번 열어볼까? 근데 진짜 인스타에서 보면 샵에 와있어 그치 빨리빨리 사기 때문에 노협찬 다 사비 내돈내산 협찬이 안 들어와요 맞아? 들어올 법도 안 돼 아니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시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오 이쁘다 이것도 안에 글리터가 들어있어 어때? 글리터 들어있죠? 오 이쁘다 아트 미리 안 만들기 잘했다 응 이제부터 만나면 이거는 일원 재즈 코팅이 없나요? 코팅이 되었나요? 유광 재즈 깔끔하네 오 예쁘다 굿 쇽 끝났습니다 촬영하는 은지쌤을 찍는 나 촬영하는 은지쌤을 찍는 나 젠 나 말도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? 네 이게 뭐예요? 아까 저처럼 말했어요 뭐예요? 오 오 오 밖에 안 먹어 뚝딱이 말고요 요 트리에 쓰이는 별 다ident 해서 꺾여 아닐까? 섹시옹니아 보니 네 최고 눈빛 단 manage 되요 여기 유광 여보 한 번 살짝 저거 딱딱딱 이렇게 택사 다르시고 여기서 살짝 저거 딱딱 저거 딱딱 이제 제가 보행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보행기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대한 주인공은 처음에는 ny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얼굴 나온 거 아니지? 내 얼굴 나온 거 아니지? 이케아에 왔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데 좀 화딱하긴 하지만 가격도 괜찮고 이거? 이 의자? 대기석에? 야 편해 물론 이제 이거까지 세트는 안 하고 편한 거? 아 완전 나무? 이런 것도 깔끔하긴 하지 근데 뭔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 내가 만약에 트롤리를 쓴다면 이런 거 살 거 같아 이거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런 거 패디용으로 써도 예쁠 거 같아 뭔가 이것도 예쁜 거 같아 뭔가 이것도 예쁜 거 같아 가격은 좀 있지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뭐 하시죠? 아 수납함 디자인이 예쁜데? 일단 사진을 찍어 찍었습니다 뭔가 올려놔서 이제 찾으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예뻐 엄청 엄청 크다 오랜만에 오니까 더 큰 거 같아 18번 엄마 18번 또 했다 근데 차에 다 들어가겠지? 아 여기서 또 아 여기서 또 카트가 부족하면은 저기 큰 카트가 있어 대형 카트가 일단은 샵알번에서 이동 보낼 거 딱 보내고 이렇게나 샀어요 아니 엄마 거기는 꺼져있고 이쪽 굉장히 많이 사서 진짜 수억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휴 이제 배가 고픈데 너무 많아가지고 뚜껑 따고 넣고 있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넣어주세요 어우 잘 넣으시네요 굿아이디어 이렇게 보니까 뒷좌스는 못 들어가지 뒷좌스 많이 들어가지 문이 두 짝이라 그래 진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꽉 찼어 너무 웃기다 다시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닫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원장님 나이스 어? 그냥 쟁반 채로 올리는게 깔끔할지도 먹어봐야지 아까 한 것들 요래요래 사서 100만원 나왔습니다 음식은 3만원